안녕하세요. 부딪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데헤. 어, 냥꾼입니다. 오랜만에 꼬무리랑 같이 전장에 왔는데. 자, 호드는 몇 힐일까요? 호드 조합이 셀까요? 이제까지 호드가 많이 이겼는데. 자, 어디 호드 상대 볼 거야, 양? 가자! 꼬무리 물어! 꼬무리 보내놨어요. 자, 저는 놈 냥꾼은 아니고요. 이야, 호드가 힐이 많은 것 같죠? 힐잇! 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류노와카덱이오크라오!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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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 어, 어, 문규리님. 어, 문규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야메아트님도 다시 어서오시고요. 으샤샤샤. 어? 어? 어, 어떤 흥마님이 자꾸 난 묻은 거야. 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얌, 야야야, 야야야. 이게 뭐가 날라오는 거야. 얼 SAM 끝? ell 반 끝? 저사람 계속 물어놔야겠다. 어... 짜리님 이름이예퍼트지. 나이스 나이스 일로와 침묵하세 침묵사격 넣었고 깃발 가지러 가시는 분이 없나 저 법사님한테는 아인스 12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해요 어서오세요 아 그냥 얘 때리자 얘 흥마 아까부터 나 괴롭히는 흥마 생섭 생섭 오 나이스 잡았죠 호두가 깃발 물었어 저 법사님한테 꼬물이 보내놓고요 어 어 도적님이 우리 우리 두리드님이 킬딜리나 할랑께 길 안된다고 뭐라 하지마서 이러는데 와 와 이게 뭐야 나 이거 비전법사 뭐지 와 이까지 왔는데 한명도 백업이 없네 이러는데 음 음 저기 있구나 이거 야냥은 수비 보는게 좋을까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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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께요 수비 갈께요 이거 우리 킬마 리쌍 악사는 공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네 내가 수비 해볼께 어 됐다 꼽꼽 꼽 아아아아아아 아유 생분 아 죽기 죽기 아 보기 보기 어 꼽았다 꼽았다 어 우리가 꼽았죠 좋아 좋아 상황파악은 잘 안됐는데 어 그래도 우리가 꼽았어 꼽고 됐다 아 우리 그래도 기수 전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상대편도 보기 기수가 있긴 있어요 자 저희는 원일 네네 전장에서 야냥 안좋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안좋긴하고 저도 제 생각에는 상영량꾼이 훨씬 좋은데 이 펫과의 교감 같은것 때문에 어 그래서 야냥을 좀 선택을 했어요 나이스 악사 잡았고 기수님 모시러 가야겠다 기수님 모시러 가야지 기수님 모시러 가야지 나이스 우리 길마 리쌍이 깃발 배달 잘해줬죠 어어 이거는 생존기 쓰고 그냥 깃발 쪽으로 가자 나이스 도죽 잘 찾았죠 좋아 그 다음에 흥마 찾아야되요 흥마 말고 됐다 그럼 법사 말고 그럼 법사 말고 얜가 나 나 계속 깨물던 흥마가 쟤가 잡았고 기수님 어디갔지 올라갔죠 와 우리 얼라인스분들 딜 깃발 잘 끊는다 그쵸 어 수비하러 가자 나는 무반으로 올라가자 무반으로 네 흥마 오토예요 어 저 흥마 오토라고? 에이 아닐거야 아닐거야 나를 점사하는 그 능력이 아주 훌륭했어 어 우리 길마 길마 백위원자가 업적을 달성했어요 명예승수 100 죽을래? 야 부끄럽게 할래? 뭐야 저게 영원한 결이 흥마 어 아 뭐야 이분은 오토같은데 어 이 사람 아이디가 오토예요 영원한 결이 영원한 결이 끝 아니 왜 오토가 전장을 왔지 오토가 전장을 왔어 네 네 아니 지금 호드에 흥마가 두 명이거든요 나는 오크 흥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데드 흥마도 있었네 나 언데드 흥마님은 지금 전장에서 처음 본다 와 근데 오토들 전장 오면은 좋은 점이 뭐야 왜 전장 오는 걸까요 오토들이 신기방기하네 네네네 아니 뭔가 이득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올까 오토들이 전장을 오 어 저 뒤에 누구 있죠 지금 호드들 포기했나 보다 응 그래도 긴장 노노 아이 긴장 노노 아니 방심노노 방심노노 다음에는 큰일나지 어허허 어허허 졸려 어 지금 현재 와아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오 835 템 레벨은 좀 낮다 아쉬워 무난하게 돌았네요 어 딱히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못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닌데 어 아무튼 잘하시는 분들 만나갖고 편하게 전장 돌았네요 보딜송이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